PVE 5v5? 뭔 소리야? 어떻게 해? 오케이 이거는 재밌어 보여요 무슨 다른 다이멘션에 빠지고 있어요? 왜 왜 이 로딩 스크린 60프레임 유지하진 않아요? 오 노! 왼쪽 밑에 봐 저는 인공지능 리바이어돈입니다. 파이터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상의 실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. 여러분은 최고의 활약을 통해서 LTE에 도움을 해주시오. 오픈마이크 너무 싫어 오픈마이크 너무 싫어요 전 다른 캐릭터 우리 닌자 할까? 닌자 하자 아 Z 버튼 눌러야지 나이스 오케이 이거 재밌는데 오케이 좋은 하루 되시길네 그러시죠 그러시죠 엑소 파이터는 워처를 따라가세요 우리 무기도 있어요? 무기가 아닌.. 아.. 우리 어.. 장거리 무기 없는데 걔 닌자가 되자 동료들이.. 아 여기야 오켓 오케이 우리 X도 노릴 수 있어요? 엑.. X 에 한번 X 오케 응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지? 그거 Q버튼? Q버튼 노르자 E버튼? 아 전 이 캐릭터 마음에 드는지 잘 모르겠어 역시 프레임 요지되고 있어요 나이스 호호호호 G버튼 G버튼 다엠! 누가 모였어? 한번 다른 A 사용해봅시다 한번 E 칭우 사용해봅시다 그리고 Z 버튼 오케이 세련 아 또 무슨 아 아마 이 캐릭터는 다 똑같은 완거리무기? 완거리무기? Double Jumper, 나이스 X버튼, X버튼 아 이거 아마 다 똑같은 와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데 Q버튼, Q버튼 어엉 어 V wr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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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잡으셨어? T 버튼 T 버튼 우리 다른 탱크 아니면 탱크 할까? 스나이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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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동룡 업그레이드? 우웅 어 얘는 마음에 들어요? 엑스팟? 오케이 스페이스? 어 이 캐릭터 마음에 들어요 E 버튼 E 버튼 E 버튼 오오오오오 Q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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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이 캐릭터 마음에 드는 데 Sniper가 좋은데 자리스러운 온기 맨날 올바브 wee 아니 Q-Botten Q-Botten Nice 아 예 Q-Bot는 좀 이상한데, 이러면 무슨... 아! 어음식이 스스로야 Q-Bot는요? 저는 게임을 마hm에 들어요 와 저 X-E가 뭐야 Q-Bot의 후기를 차트해ゆb Q-Bot는요? Q-Bot는요? Q-Bot luz는요? Q-Botten Q-Bot는요?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. 오케이 다른 미션으로 가자. 아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아 얘는 수류탄 아 수류탄 아니라 얘는 어음 유탄 유탄 발사기 큐버튼 흠 무슨 소리 오케이 maybe z button z button 워 10분 재밌는데 xxx 큐버튼 나이스 우리 한번 이 친구 이 친구 아니 우리 한번 이 친구 사용해봅시다. 아 그냥 게임하면서 어 캐릭터 바꿀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. 오 오 오 이거 맛있는데 오 우리 글라이더 할 수 있어요. 뭐 x button 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료야 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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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button 이 이 이 이 이 X-Button 아니 이거 Q-Button 여기서 X E-Butt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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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 어..팀에이터 회복시킬수있어요 나이스 어 얘는 맛있어보여 얘는 맛있어보여 우리 그냥 한.. 한판에 Z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한 미션의 모든 캐릭터 한번 써봅시다 흐흐흐흐흐 재밌어 재밌어 이번 파이널 미션은 에너지 획득입니다 킬드에 위치한 에너지를 획득하세요 저 파이터를 처치해 에너지를 빼앗을수도있습니다 킬드에 에너지 배치 파퀵의 팔로 싸우를 수조하 아 얘는 이거 멋있어 오케이 오케이 X-Butt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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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엠 에? 에? 어떻게 죽었어? 왜? 탱커가 무척 갑니다 아 리스폰까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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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폰 R-Button 알았어 알았어 What the way is this? Q-Button X-Butt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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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 버튼 이 버튼 이 버튼 이 버튼 왜 저런한테 봐요 저는 탱크가 아니잖아 탱크가 어디야 nice 아 그거는 다른 팀이야? 이건 지금 pvp인가? 아마도? 어 오케이 오케이 전 플레이어 죽는 쪽인 것 같아요 아 저는 필복도 할 수 있어요 이 버튼 nice 이 게임하면서 이 게임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케이 필복 시킬게요 어 어 어 어 이거 휴휴휴휴 Z 아 저 죽었어 어 T is you change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에 저는 여러 가지 게임 하고 있어요 총게임도 많이 하고 근데 공포게임도 하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친구 우아 스 스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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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버튼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될까요? 어 어 그거 어떤 거야? 잘 모르겠는데 지금 목적이 무엇인지 아예 모릅니다 아 아 이거는 하하 잡았어 나이스 오케이 계속하자 이게 뭐지? 어? 왜? 희생하다 우리는 지금 다 사용해봤죠 오 다른 무기 쓸 수 있어요? 아마도? 모르겠는데 저 파이터 제거 성공 에너지를 빼앗았습니다 아 이건 아주 어 일본적인 캐릭터 얘들이 어디야? 아 거기로 가야 돼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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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에너지가 출령합니다 나이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엇 어 왜 왜 왜 이거 뭐야 어이없어 이 엔 잡아야 돼 이 엔 잡아야 돼 이 엔 잡아야 돼 얘들이 너무 많아 여기 그냥 죽으라 나이스 어 죽었어 어 수 체인지 우리 사용하지 않은거 누구인가 다 사용했어요 뭐 얘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와들어가야 돼요 나이스 하하하 재미있는데 이 게임 할만하네 이 게임 할만하네 빨간색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우리 폐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근데 게임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임모드도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이런 게임모드밖에 없나요 생존 허가가 났습니다 수체 생존 허가가 났습니다 수체 생조로 인정 중요 실험장으로 이동합니다 쿨 끝없는 워게임에 배치됩니다 제가 대량의 공룡을 준비하였습니다 공룡과 싸우며 저 파이퍼를 제거하세요 콜 최고의 엑소 슈트 개발에는 대량 고가치 아오케 만낭 대략 20분인데 밤마다 약간씩 내용을 바꿔요 아오케오케 게임 마음에 들어요 풀게임 하고 싶어요 뒷러닝 중 2업 상승 대상 엑소파이터 대상 엑소파이터 대상 엑소파이터 대상 엑소파이터 아 워게임 인류는 복숨을 꺼세요 예아 예아 이건 지금 모였어요 그냥 오픈베트의 끝 그냥 오픈베트의 끝 아 안네 아아 MVP 다음으로 결과를 볼 수 있고 이건 아직 왠지 한국어로 번역되지는 않은데 플로 플로 코코코코코코 맥소파이터 엑소파이터